안죽으면 되지 이렇게 폭격기로 한 번 치면 아 여기도 있었어 위치를 알 수 있잖아 얘를 얘를 빼줘 얘를 뒤로 빼고 얘를 넣어 자 경계 다음 턴 쟤 죽겠다 주워도 돼 지금 저 보병 너무 약하다 저 보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병이 아닌가봐 2차세계대전 그 보병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아 되게 약해 페르시아가 아세텍을 비난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전주 이거 끝나면 되겠다 아 대공포만 지금 몇뜨니 얘네 없애자 어 대본포공격 오케이 그 옆에 있는 애들도 대본포공격 그리고 일꾼 있잖아 가서 서울 죽자 아 성을 어 얘네 회복 대기 여기 경계 시대공으로 막힌 경계야 때려봐야 좋을게 없어 폭격 피를 봐서는 안죽을 것 같기도 한데 안죽을 것 같은데 안죽을 것 같은데 하자 빨피라 살겠지 뭐 설마 죽진 않겠지 그렇지 그렇지 안죽었어 굿굿 피 생각보다 덜 나왔다 해피 있어가지고 얘 공격에서 끝내버리니까 그래 마무리하자 오케이 좋아 다음 턴 오 얘 치료되는거 있어가지고 아이 저거 진짜 저 대공포만 후려치면 되거든 저 대공포만 후려치면 되거든 얘를 이제 오다노부하하가 몬테수마약이 전쟁을 선포했대 아 진짜? 잘됐다 잘됐다 오! 여기 보인다 이제 어 얘로 들어가 누구해? 어 공격 시키 시키 공격하자 아 쟤로 끝낼 수 있겠다 보병으로 보병으로 보병으로? 걔는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맞아 터질거야 아 아 복격해야 된다 마무리할까? 어 마무리 요 얘는 치료 치료 그리고 일꾼으로 거기다 성짓고 안녕하세요 KBO1626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전쟁이 끝이 없네요 아 돌아버리겠다 스플래트는 못하겠어 너무 열받아가지고 ㅋㅋㅋㅋㅋ 얘로 지어 요새건설 얘는 되게 차줘야되고 여러분이 12시 지났으니까 지금 추천 한 번씩만 하고 네 한 번만씩만 더 해주세요 다시 부탁드려요 뻔뻔한 건 아닌데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립니다 어 어 터졌어 아 해상륜이 있었는데 맞아 깜빡했어 아 아 아 무좋게 흥려가 약탈다가 또 만들어야겠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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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격기로 폭격하자 예를 없앨까? 예를 없애 치료해야겠다 대기 일단 그리고 그리고 이쪽 애들을 치료되나? 다 치료됐다 올라가야 돼 여기로 가야지 이쪽? 아 엄청 많아 아 끝이 안나왔는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좀 더 더 찍어야 돼 아 지금 뭐 저걸 연구해야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어 얘 곤소리가 돼 장난 아닌데? 힘들다 오 추천이 한개 됐어 오 다음 턴 실수라고? 아 쟤는 저걸 써가지고 아 그러다 살았다 엄청 엄청 들어오네 와 또 엄청 많아졌는데 이거는 폭격으로 없앨 수 있어 있기는 그렇지 이것만 없애고 여기는 폭격으로 다 없앨 수 있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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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전에 이렇게 좋은 놈 줬었는데, 얘를 공격할 수 있을까? 생산 선택. 저거 만들어야 돼. 로켓4 만들어야 돼. 이건 진짜 로켓4 싸움이다. 내가 봤을 때 이건 로켓4 싸움이야. 일단은 터뜨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얘 폭격 가능하냐? 괜찮나? 폭격? 볼까 한 번? 거리가 되나 안되나 모르겠다. 아유, 마무리 못 지었네. 한 대 더 잊어. 얘로 마무리 짓까? 그러자. 마무리 짓자. 안녕하세요, 봐봐 액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는 덱이야. 덱이야. 얘가. 어. 다음 턴. 진짜 무슨 전쟁 게임이었어. 이거 보니까. 한마디돈나 했네. 아유, 미안해. 몬테수마를 쳐. 몬테수마를 쳐, 몬테수마를. 맞아, 몬테수마. 쟤가 제일 나쁜 애야. 아, 쟤네 장군 나왔어. 미치겠다. 이리 봐야지, 군사업법으로. 끝. 아, 오늘 뭔가 배 만들어야 되나? 부산. 나왔네. 네. 가자. 여기. 여기, 여기? 맞아. 뭐야. 너 대게. 미치지 말고. 없앨까? 범위가 안 될 것 같은데. 없애자. 포병부터 없애버려요. 핵 개발하고 잠수함 버렸어요. 핵 개발하고 잠수함 버렸어요. 핵 미사일에서 다 쏘자고. 어, 맞았는데. 생산. 그저. 마무리 진짜. 그래, 마무리. 생산 선택. 부산. 지대공 미사일. 아, 로켓포 로켓포. 8탄. 유인징그. 충격. 훈련. 여기는 지금 다. 피자. 함께. 치료, 치료. 아, 힘들다 진짜. 나 치료 시키자. 아, 이거. 대공포. 공격. 밑에 있잖아, 밑에. 아, 얘. 아, 치료할까. 거의 꽉 차는데 사실. 네. 어떡하지? 때릴까? 아니요. 어차피 근데 얘넨 너무 구려. 지금 보니까.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거 뭐지? 저거라더니. 전혀 다른 병과야. 지금 보니까. 너무 구린애야. 얜. 안 돼. 얘는. 얜. 저거. 냅고. 너무 구린애를 줬어. 6개 준다고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아, 괜찮아. 죽는게 나. 정 안되면 그걸로 사자. 우리. 뭐. 포를? 미사일을 사도 되잖아. 서울같은데서 사가지고 하면은 여기 충분히 먹지. 뭐 그렇게 하자. 얼마지. 뭐. 천원이나 하겠어? 어차피 골드 남아 도는데. 어차피 골드 남아 도는데. 봅시다. 얼마지. 얼마지. 천원이네 천원. 사. 음. 여기서 써야돼 역시. 정확도. 오 좋아. 또 정확도. 폭격기로. 이거 밀어줘. 뭐지. 이거 밀어줘야돼. 그래 맞아. 전주. 전주가 없애게 냅투자. 그래. 이쪽을 칠까 그럼? 어. 그게 더 낫지 않아. 장군인걸 칠까 아니면. 아니지.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걸 쳐야지. 근데 이거는. 저거잖아. 기간. 기간총이니까. 이. 이거. 그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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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시켜야지. 얘로. 마무리. 말라카한테 돈을 줘가지고. 이. 얘네. 국경으로 해서 그냥 들어오는거 같은데. 그런거 같아. 됐다. 이제 다 했으니까. 폭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기승전 핵이라고. 근데. 핵을 연골하는데 어차피 시간이 들잖아. 그럴 바에 그냥 스테리스 같은거 만들기 더 낫지 않아? 얘네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 지금 보면. 무기가. 우리보다 훨씬 구려. 얘도 경계지. 사실. 그냥 쳐도 되는데. 피를 다 못 빼잖아. 그러니까 이동을 안하는. 그렇긴 하지. 다음 턴. 다음 턴 어디. 우와나. 니비를 다 없으면. 안개 이기지. 동생은 어떤 턴. 나다. 이럴쪼면 그 팀에서. 대형부가 이리 가. 오. 왜왜왜. 아. 털넣었어요. 흥. 아. 망했네. 망했다. 안개. 아니. 마. 뱉. however. 내가 과연 그게 과연 하고. 말겠어 돈 주고 사오자 나폴레옹한테 부탁하자 나폴레옹한테 부탁하자 나폴레옹이 형한테? 아 아니야 친밀하지가 않아 다리우스 폐하한테 우리 우리 다리우스 폐하한테 거래 거래 돈 돈 돈 금 아 얘네 없어? 없어 석유 석유 거의 지금 우리랑 싸울래가 거의 독점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 와아 몬테스나가 몬테스나가 아 5단호분화가 있을 것 같아 석유? 소치크 있네 있네 4개 4개 하고 금 주자 금 어떻게 줄까? 혹시 3턴당 저건데 아 제안해? 어떤 대가를 원하십니까 해! 하자? 어 해주자 안녕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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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아 짜증난다 진짜 안녕하세요 우라불퉁님 안녕하세요 하자 끝 아닌가 아니네 아직도 안좋아졌네 음 얘 안떼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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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수수 어떻게 하지마 얘를 이거 쳐 패배해도 상관없어 폭격기 마무리 마무리 못짓네 해야돼 해야돼 때리긴 때려야돼 하 하 아 진짜 찔끔 나오는데 이걸로? 어 마무리하자 끝 끝 끝 하 하 하 하 하 일보한테까지 손벌리게 하 이동 얘 이동 어디갈까 이쪽으로 가자 바로 가 없애버린다 내가 진짜 여긴 이제 폭격기로 막을 수 있거든 저쪽으로 다 전진 매치해서 없애버려 아이 뭐야 이거 미친거 아냐 다는 다는 오래 꺼져 어 오 역시 소환했으니까 괜찮네 우글 우글 아파 이거 그니까 저거 이 이쪽 뭐 옮기든지 어 옮겨야돼 뺏겨아 뺏겨서 안되는거야 지금? 뭐 이거 이거 멀어 3칸이야 이거 이거 훈륭해야돼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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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뺏겨 갑 행군 행군 채력해 뺏겨 누구 뗄 수 있나 예 예 구축 구축 아저거 수복하시려면 구축 이거 전주에서 사자 구축 이거이거? 얼마냐? 아 못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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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츠거 얼만지 구경 보자 천 천구십원 천구십원 조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조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사자 사고 저거 수곡하자 야 마리오 마무리하자 어 마무리 치료 이제 폭격 시작하자 싸울이 없애버리자 여기 정책조입 회피도 안타라 그 회피있어가지고 어 인형 인형 3레벨짜리도 있네 볼까보이는지 으음 수소 쓰읍 쓰읍 애매하구 싶은게 없는데 애매하다 여론은 혁명이야 혁명의 물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평등이 그렇게 싫어? 아 평등인데 왜? 사회정책에서 보자 그럼 합리주의 연구협정으로 얻는 과학 50% 받거든요 과학경력 인본주의 위대한 과학자 25% 덧발리였습니다 뭐 어떤걸 해도 상관없는데 아 과학 혁명하자 그래 프랑스라 했으니까 뭐가 있겠지 끝난거 아냐 그거 옛날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거 너무 오래전 아니야 아니 10턴이야 얘 이동 지대공비사 얘 앞으로 빼주자 근데 쟤네들도 이제 비행기 안쓰기 시작했어 지대공비사에 그걸 공짜로 줬나본데 어 그러네 어 이쪽으로 하나 껴줬나본데 왜 하나 껴줬지 난 쟤 사는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어 경계 다음 턴 아 너무 약해 이것봐 출애기들이야 이거부터 폭격을 없애버려야겠다 전혀 다른걸 줬잖아 예상치 못한거였어 어 나도 저거 줄줄 알았단 말이야 폭격 없애자 그래 근데 우리 폭격기 서울에 두 대 아니었어? 어 근데 왜 한 번밖에 안해? 뭐지 부서졌나? 아니 안 부서졌어 그치 그렇게 위험한 애들 때린적이 없어 죽였네 죽였어? 아닌데? 사안인데? 죽였고 얘 마무리해야겠지 응 진짜 찔끔 난다 죽여야돼 죽여야돼 대로더 마무리 마무리 그치 치료좀 할까? 치료해야겠는데? 어 어 나는 그 앞에다 저거 지으라고 하려면 되는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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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여기다가 어 어 이거 해도 돼 고기 말고 여기 있지 이쪽 이쪽? 아니 그냥 우선은 냅둘죠 저거 하나 있으니까 얘 없애고 가자 대표단 대표단 샤이 뭐래도 상관없어 샤이 뭐래도 상관없어 우리랑 상관없어 얘 편 들어주자 누구 그래 얘 편 들어주자 쟤 싫어 도와줘 좀 우리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맞아 다리우스한테 한번 전화 좀 해볼까? 다리우스한테 야 세계적으로 비난 한번 하자 쟤 그래 비난 한번 하자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때리는 거야 비난 한번 해주자 비난 한번 해주자 아 지금 전쟁적으로 비난 안 되는 거 아니야? 될걸? 비난인데 야 쟤 죽는다 아 쟤 구겨 구겨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gay 딸기 비난 한번 해줄게요 서울 근처에서 아 안되네 평화협사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그리고 쟤 어 얘 우라늄 있어 어 있네 우라늄 해놨네 핵 만든거 아니야 이거? 제안할까 그냥 핵 터트릴 수도 있겠다 진짜 우라늄 있네 우라늄 엄청 많아 우라늄 자원 보니깐 자원왕이네 지금 석유도 장난아니야 자원왕이였어 알고보니 전략자원 석유도 많고 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평화조역하자 아 힘들었다 와 이거 몇년전쟁이야 지금 우라늄이 있었어 진급한 애들 좀 봐 되겠다 하마튼 큰일날뻔했어 아 저 악도? 아 아닌가 여기는? 여기는 아닌거 같은데 거치 탐막 폭격도 도시 어차피 공격도 못해 도시 어차피 공격도 못해 폭격 폭격 폭격상 그래 이거 아 전쟁이 끝났다 얘들아 아 힘들었다 휴식 이따 휴식하자 얘는 뭐 됐고 경계 경계 여섯명은 다 죽었네 얘는 얘 휴식 얘 대기 대기 다음부터 와 핵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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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했죠? 아 진짜 얘 아 너무 열받는다 진짜 쟤 스플래턴 하자 열받아서 못하겠어 열받아서 못하겠어 열받아서 못하겠어 아 석유 먹어야겠다 야 야 이거 프랑스랑 싸운 거야? 그 전에 왜 어 프랑스 때렸어 지금 와 진짜 양아치네 저거 프랑스로 때렸어 하 동사기포 못 만드는 거야? 오케포? 냅둬 냅둬 그래 성 좋아 저기 위험한 곳이야 빨리 만들자 빨리 쟤 아직도 만들었네 이제 세이브하자 그래 세이브하자 세이브합시다 아 힘들었네 아